못 가면 안 됐네. 진짜 나 너무 아까 그만씩 생각나가지고 간절해가지고 근데 저기 카메라 한 번 놓치고 메모리카드가 뻥이 났다 보니까 메모리카드가 오류가 나서 다음 주에 다시 한 번 찍을게요라고 하는 그런 순간이 났으면 안 된다. 예전에는 그런 것도 있었어. 집안 가서 뭘 찍는데 이제 아 수고하셨습니다 올라가는데 어 메모리카드가 안 넣은 거야. 어 안 넣은 거야. 어 진짜. 비슷한 적이 안 있었어. 머리를 여기다가 고선생을 딱 달고 머리 쌍궁 못 했던 걸 죽어라고 막 탄 거야. 막 타고 돌아가서 어 너무 힘듭니다. 아 그렇다고 그러는데 그거 안 넣는 거야. 안 넣는 거야. 아예 너 어떻게 해야 돼? 죄송한데 한 번만 더 갈게요.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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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다음에 비슷한 촬영이 있으면 감독님 메모리 빨간불. 그렇지. 밥이 다 오는 거 같아. 야 진짜 영화 분이구나. 잡룡 이식기라는 레전드 프로그램. 있었어 형 그런 게 있어. 찍었어. 하루 종일 찍었어. 시장에서 사람들과 함께 다 같이 안녕하세요. 민사입니다. 어우 진짜 예쁘죠. 코로나가 다 터진 거야. 1회가 다 나갔어요. 그래서 그 프로그램 시작부터 이렇게 시작했어요. 처음 시작하면 그런데 안녕하세요 이게 아니라 자 오늘은 어디서 뭘 하나요? 어디서 뭘 하나요? 야 이렇게 시작했다고 프로가 오빠 이제 잘될 일만 남았어. 야 그럼 우리 이거 먹었잖아요. 그래. 내일부터 형. 감독님 뭐라고요? 감독님 뭐라고요? 메모리 카드가 없다고요? 야 이 형님. 감독님 카드야 형님? 아말라 보트부터 다시 타보시네. 그러고 시작했다. 딴 거는 여기는 솔직히 없을 수가 없잖아요. 여러 개가 있습니다. 마이크가 안 된 거 같은데. 상룡. 어디서 뭘 하나요? 이렇게 시작했다고 프로가. 시즈니 Bao. 진짜liers. 정말 좋아. 정룡가 너무 많은데. 아 진짜 버리고. 고민 좀 된 거 같아요. 진짜 아프죠? 어 기다리라 wait. 귀엽다. 어 나도 볼래. 미성이 귀여워 지금. 아 메모리타는 거 없다고요?